네, 영국 교육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부터 자세히 말해주실까요? 네, 영국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휴대전화 금지 구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장관은 학직 관련 협의를 시작하면서 팬데믹 영향을 극복하도록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교를 휴대전화 없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들이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보다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이 먼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윌리엄슨 장관이 휴대전화 금지 이슈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합니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할지 말지는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학교장 협의회 제프 바톤 사무총장은 모든 학교가 학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가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대다수 학교들은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절반가량의 중학교와 대다수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율이 좀 필요한 사안일 것 같네요. 청소년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대의 학생들부터 백신을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좀 드러났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한 가족대체단이 백신 접종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 12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가운데 자녀의 백신 접종을 이미 마쳤거나 가능한 한 빨리 할 거라고 답한 인원은 41%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녀의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면 불임이 된다, 아니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이런 가짜 정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전성 때문에 불안한 부모들이 많은데 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뉴얼리언스 학군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요. 이 지역 학교들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가족 단위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또래 집단을 활용하는데요. 운동선수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처럼 소위 인싸, 리더급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학생 사회에 이런 정보가 퍼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백신 접종 학생에게 무료 교복을 주거나 특별 현장 학습을 제공하는 등 각종 접종 장려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고3 학생들 백신 접종 앞두고 있잖아요. 좀 예의주시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다소 이해가 힘든 판결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해도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뉴저지주 가톨릭 학교에서 일하던 한 교사가 지난 2014년 임신한 뒤 해고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교사는 임신을 이유로 직장에서 잘렸다며 학교를 고소했고 항소법원은 해고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란 미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게 더 당황스러운데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의 차별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좀 살펴봐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카톨릭 학교 같은 종교 학교가 만약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고용 기준을 수립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면 이런 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혼전 성관계를 금지한 가톨릭 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 학교 고용 기준을 원고가 어겼다고 봤습니다.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 임신, 혼인 등이 아니라 고용 기준을 어겼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실제로 이 학교의 자매 학교에서도 한 남성 교사는 결혼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동료에게 알렸다가 해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에 따른 예외 조항이 적용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이네요.